서든러 서든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기선주 김현경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냈시죠? 지난번 첫번째 캐릭터 출시에 서든러분들이 보내주신 성함과 관심을 잃어 이번에 두 번째 김현경 캐릭터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준비한 많은 선물이 서든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담아 준비한 만큼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예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는 게임에서 만나요